근데 진짜 빡세겠는데 입안? 느껴지는데? 상대 다 판테온이야 나 하드? 별 하나하나게 곧 내 심장이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폴치케잇 이거 어떻게 심장에 오마일이야 와드라 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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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생산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응 탑르 블랑이야? 아 방어 룬었는데 와드라이스 엘 어 와 답은 임대라고? 이거 너무 운빨 게임인데 이러면 진짜 너무 운인데 이러면 근데 형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우수의 불을 질러서라도 오우 위험했어 어떻게 먹어 이거 CS 이렇게 오케이 에코 절대 못 이김 그래? 어 어 어 어 아 더블킬걸 흠 핵소네 이게 뭐지? 이게 말이 되나? 이건 그냥 대전사랑 우와 너무 빨리 썼다 큰일났다 너무 아쉽네 이거 뭐지? 아니 이거 왜이래 어? 만화가 없네? 까비 만화가 없네 만화가 없네 아 뭐야 괜찮아 이 정도면 돼서 아 왜이래 또 안 들어오나? 들어와야지 뭐야 이게 가다 끊기네 네이티 득힘 강의 좀 해주시죠 강이야 먹고살기 바쁜데 저 전판 저 애쉬한테 키리랑 하고 갔어요 복수해주세요 나도 아까 애쉬했어 다세요 미드 형이 안승 와 미드 미안한데 스팅을 격하게 찍어야되 아유 핵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ase 아 에어 어 안 맞냐? 그럴 거 같았어 좀 멋있게 먹네 형 툭 치면서 어! 실수 마이 실수 투과 패자 이거 와 어떻게 했어야 잡았을까 뭔가 잡을만 했어 뭔가 잡을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야 잡았지 모르겠다 오! 오! 와! 아주 좋아 플랫도 됐고 밀어야겠는데 월! 월! 게임 왜 이렇게 진 거 같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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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한 입 안 아! 좋아 오! 오! 이 세계를 눈치채지 못한 걸 다행으로 이어지라 야 제발 아! 아! 안 좋은데 나만 너만 대포 때문에 말랐다 대포 때문에 게임 망했다 이거 무빙 봤냐? 킥왕 나오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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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다 이거 CS 못먹어서 카탈리스크 안 나온다 카탈리스트인가? 리스크 어! 나오네 미스트네 미스트네 나 처음 알았어 대포 ME 너 저게 택 난 네 이거 택 이거 불러 이거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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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 얘 아 월 랍프 안다 띠러 온 거 같네 비벼 비벼 야 컴온 나 죽냐? 죽을 거 같나는데? 안죽지요? 어? 풀 수 있었어? 노프린절 얘 왜 궁맞았어 아 몰랐네 어 왔으면 갈게 아이 몰랐네 한 번 잡아줬으면 한 번 죽어줘야지 역시 매너 게임 어? 어? 진짜 얇은데? 어? 와 저걸 이걸 필요한 거 아네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밸런스 맞아줬어 이제 와 틀렸다 핵소네 네 아싸 공짜있네 나이스 어 벨트있다 나 왜 이렇게 못 컸냐? 오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괜찮은데 이거? 갈리오 궁이 있거든? 아 홈런스 한 마리 놓쳤어 아 에코 무서운데? 야 에코 안 무섭냐? 그니까 깝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깝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바텀이 더 무섭긴 하다 근데 못 먹었어 무수히 많지만 뭐 우선은 일곱빛까지 무지개 붙었지 아 아 조금만 맞자 두 대만 오케이 네 노프리즈 에코 간다 나 간다 안녕 안녕 왜이래 또 왜이래 나한테 오 오 오 오 뭐야 이기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근데 진짜 세 와 뭐야 19bg 왜 이렇게 세 그냥 터지는데 피해도 터져 다 잡았는데? 이리 간다 헤르메스 갔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이응 아우 진짜 빠졌네 잼부 살았죠? 잼부샤스 살았죠? 탑에서 많이 해주는데 이득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템 뭐 가야 되지? 맞나 이거? 라일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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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? 왜? 이거 아닌데 얘 얘 덮고 덮어라 안되나? 탁원의 마법은 조악하지만 잠재 랭가도궁 랭가도궁 아 왜이래? 오오 어디에 있었냐?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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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없냐? 오케이 못 막는데 바텀 가야지 저 팀 달라붙는 캐릭 너무 많음 근데 짱나게 이렇게 먹으면 개꿀 아 뒷감에서 먹으면 왔다 게임 왜 이렇게 쉽냐 이거? 이번파는 게임 너무 쉽다 집 있다 롤 팀 뭐감? 존야 존야 가지 말까? 가면 가면 좋아? 뭔 소리야? 가면 가면 좋냐? 가면 가는 사람 하면 좋냐? 아 너도 못 오는게 가진 가면? 바꿔야지 아니 S5 오케 해줘 아 후루룩 가면 가면 좋냐? 아 아 흐으 나도 더 있네 더 있어 더 있어 아이 읍 야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이번 파 아 뭐야 간다 도와주러 개꿀 살려주러 간다 야 이거 가면서 육척 쓰면 빨라지냐? 좋다 무빙 흐러 아니 뭐야 이거 애노잼이잖아 아 그냥 에코 죽일걸 아 이거 알파본 못 잡고 그거 확실하지 않아 아 확실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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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서 이겼어 이거 아우 뺏지 아우 쉣 와 저거 왜 이렇게 안 죽어 마방 가야겠는데 아 진짜 죽어 저거 진짜 죽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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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으으으으으은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아 아 아 와 이거 크네 아 아 아 지금 위 ank 걸어 그 힘 길게 contagio 배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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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빙글빙글 두면 딥 아니에요 들어가지로 아 까비 뭐야 쓰레쉬가 많네 내 쌍부프 내 쌍부프 그건 나의 진정한 정수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앞으로 달리면서 때리면 구슬이 세게 때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아 블루다 아 블루다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자 가자 날아간다 날아간다 파이어 아 변희 당했다 죽었는데 이거 난 몰라 아 책 다 찢어졌어 괜히 책 사가지고 야 1호 1호 끊어 와우 왜 이렇게 길어 2를 쓰면서 뒷무맹이라니까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그냥 똑같이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예자이 땜에 죽어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길어보이는 거야 잼 방송 껐음? 모든 지상의 용들은 날 어설프게 따라한 모양새이 불구하지 천 마스터인? 응 consists만의 용들은 문자연던 책임 잠시 마스터인? 난리날뻔 했다 뭐야 이거? 오 마이 갓 용 가는데? 뭐야 이거? 디게인데? 이 게임? 내가 먹고 캐리 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? 나 공을 떠야될 해야하는데? 흠 내 돈 아 나오겠다 이거 펜타킬 한 번 하면 24스텍임 아냐아냐아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나 말랩인데? 싸우자 왜 카밀이 스플릿 못하고 있어 쳤나? 어? 친구 아니지? 아 잘못됐다 좋은데? 넘나 좋은데? 아 군부 짧다 근데 군부를 쓰려고 했는데 군부를 쓰려고 했는데 다 할 마법 추억하지만 잠재를 잊지 수고하니 아냐 군부를 쓰려고 했다 아 군부를 쓰려고 했다 군부를 쓰려고 했다 일단은 그분 이렇게 봉투가 너무 흠흠 지호 아 까비 아 이제야 게임이 좀 재밌네 예상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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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빙글빙글 메타 오 깜짝이야 때리나 아니 얘네 어딨지? 어 나이스 헤이드 아 뭔가 타랑아 살려주겠죠 이거? 어 뭐야 씨드 있으면 어떡해 난데? 아니 하지마 타랑아 이길 생각이 없는데? 그냥 타랑아 와빵만 성대도 살피 있다고 시간이 님들 시간이 이거 너무 애매한데?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?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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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